뭘요? 나와 함께하라 조용해라 너는 그런건조 말하지마라 지금 바로 테드세계에 합류하세요 여러분 갑시다 다 가자 반갑습니다 미션파서블 에이전트 H입니다 오늘은 게임을 리뷰하려고 합니다 왓치독스 리전이라는 게임이고요 왓치독스 리전의 세계관은 테러로 인해서 사실상 무정부 상태가 된 근미래 영국 런던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정부와 민간군사기업 알비온과 범죄조직들의 행포를 막기 위해 혁명단체 데드세계 많은 요원들과 함께 미션을 수행해 나가는 게임입니다 어떻게 요원을 영입하고 또 어떻게 미션을 클리어해 나가는지 한번 게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원들 다...었나요? 살살 들어오나요? 지금 요원 중 한 명인 경찰관이 또 요원을 모집하려고 시내를 돌아다니는 모습입니다 일단 드론 전문가로 보이네요 실제 작전할 때도 엄청 많이 쓰이거든요 또 한 명 또 해킹합니다 비킵카... 양봉 업자... 난리 났네... 일단은 벌이 좀 다루고 그리고 약간 오버차드 전기총 같은 느낌이네 쇼크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슈트셔트인가 보네요 일단 헤어스타일이 능력치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캐릭터를 바로 영입을 해서 내가 그 캐릭터로 플레이하는 그런 게임이 되겠습니다 실제 런던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 뭐 스프레이 빨간색 표시들이 있는데 미션을 행하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오... 드론을 탔어... 지금은... 창문 청소하는 리프트를 지금 또 해킹을 해서 저쪽에 탑승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여기 다 해킹이야 역시 미래는 해킹이네 해킹을 하고 또 올라가네요 오... 파크로 잘해 마실 나온 사람 조깅 마실 조깅 어... 여기... 어... 해킹 성공했어요 어... 지금 알비온 단체의 그런 옥외 광고가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일단 이 문구가 원래 퀵함 앤 캐리온이라는 제 2차 세계전 당시에 영국에서 주로 쓰는 문구였습니다 뭐 진정하고 하던 일이나 계속해라는 내용인데 진정하고 일단 저항하라 지금 우리가 대항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요원들께 알리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아... 나도 가고 싶은데 위장하라고 잠입을 했죠 지금 또 우리 요원이 레이저로 되어있는 보안벽을 해킹을 통해 가지고 무력화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여기 살려면 약간 컴퓨터 천재만 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처럼 몸쓰는 애들 가면 와... 아... 머리 많이 아프다 빨리 빨리 오른쪽 들어가야지 멈춰 오른쪽 아... 엉... 그래... 엄폐를 빨리 해야지 지금 이제 또 거미 꺼냈다 거미 위에도 지금 보안... 또 레이저가 있네요 침입을 또 막기 위해 가지고 철저합니다 지금 거미에 저래 놓게 띠 나올래 시... 음...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게임에는 다양한 아이템들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거미 시... 굉장하네 어... 이제 거미가 어... 또 레이저를 무력화시켜 주네요 방금 들켰잖아 방금 들켰잖아 어... 저기 방금 숨긴 표시가 있나봐요 원래 시체들이 있으면 들키니까 시체들을 숨기는 또 기능이 있나봅니다 우와... 굉장하네 이게 침투할 때 뭐 다 침투할 수 있겠는데 지금 이제 사람들도 많이 보이고 탁 튄 공간에 있기 때문에 앞에 지금 침투를 할 때 우리 요원이 위치상 뭐 건물이 어떻게 있고 그리고 계단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 있는지 지금 모르잖아요 일단 그거보다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일단 우리 또 요원이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킹을 통해서 저 사람 누구인지 저 사람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일단 뭐 CCTV도 바로 해킹해야지 그렇지 이제 CCTV를 보고 이제 상황이 어떤지 외부 상황이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하고 음... 해킹을 한 상태에서 이제 확인을 하고 들어가고 있네요 꽤 난렌데 저 정도 있으면 머리... 하...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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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샷건 같은 느낌인데 전기 샷건 같은 느낌이에요 역시 미래는 다릅니다 방금도 저건 그냥 민간인이라서 안 쏜 것 같고요 저 표시가 안 떠가지고 방금도 아까 그 승률 처리를 했죠 네 오... 갑니다 간진하네 오... 지금 보시는 분은 알비온에서 관리를 맡아서 근무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저분이 있다 우리 요원이 된 거죠 일단 무기는 방탄봉이랑 권총 그리고 삼단봉 삼단봉을 들고 있습니다 삼단봉이 여러분 겁나 아파 맞으면 다 부러져요 이런 데 강도가 엄청 뛰어나서 삼단봉 타사삭 이만큼 접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촥 이렇게 하면 촥촥촥 펼져요 이렇게 촥 이렇게 그걸로 팍 때리면 너무 아파 너무 많이 아파요 저거 맞으면 맞아봤어요? 네 완전 추억이긴 한데 맞아봤죠 아니 군대에 있을 때 선배 진짜 아파 역시 알비온 직원이니까 의심받지 않고 저런 보안카드 돼야 되는 것도 보여주고 해야 되는 것도 바로 들어갈 수 있구만 그래 저렇게 얘들 영입을 잘해야 돼 당당한 발걸음을 봐 아까 그 일반인은 일반인이 이렇게 얼마나 쫄아가지고 막 허리 계속 굽히고 들어가더라 얘가 꽂아가지고 오오오오 걸렸어요 앵 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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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손으로 저렇게 쏘잖아 권총을 저기 한 20m 되는 거 같은데 한 손으로 저 정도 쏠 정도면 얼마나 좋은가 진짜 한 손을 잘 안 들어가니 한 20m 되면 진짜 딱 잡고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오! 그러면 엑스텐 딱 들어가 있고 다시 또 잡고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탁 해요 딱 들어가는데 팡팡팡팡팡팡팡팡팡팡팡팡팡팡 다 맞죠? 늘 말씀드리지만 저런 저런 상태도 그냥 막 쏘는 것보다 바로 조준해서 한두발 꽉쏘는 게 훨씬 빨라요 훨씬 안정성있고 훨씬 조준을 좀 더 확실하게 해서 사격을 해야 진짜 조금이라도 들어가니까 안그러면 진짜 안 들어가요 그냥 진짜 운빨 약간 뽀럭샷 그 왜냐면 이 반동이 생lively 세요 권총 반동이 그냥 탕탕 딱 이렇게 안 써져 팡팡팡 여시 운들은 남다랑 잉 MS 지금 또 이제 와 진짜 요원이 나타났어요 거의 007 느낌 납니다 지금 싸움도 겁나 잘 할 것 같애 뒷모습 보니까 일단 앞에 나와서 스캔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할 것인가 스캔을 하고 있는데 앞에 또 뭐 한 날라 당긴다 크으 역시 드론 해킹이지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분은 컴퓨터 열심히 하세요 저렇게 안 뛰어내리고 좀 낮춰가지고 살포시 뛰어내려면 안 됐나? 착취 약간 앞꿈치 실패한 것 같은데 착취를 어떻게 해야 해요? 착취는 일단 앞꿈치부터 살짝 살포시 무릎으로 진동을 받고 힘을 받고 싹싹 내려가야지 공수나 이런거 하다보면 항상 앞꿈치로 탁 넘어지잖아 이렇게 충격 흡수해야지 안그러면 무릎 탁하잖아 뭐 어디서든 뛰어내릴 때는 앞꿈치 좋습니다 어제 집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일단 탁 들어오자마자 출입구 확인하고 사람이 있나 없나 총 꺼내 들고 아니 지금 출입구 저기 방이 두개나 있고 지금 이 은폐에 있을 곳이 너무 많은데 수색을 좀 더 해야지 며확하게 탈출로도 확인해놓고 서로 놀랬나? 서로 놀랬나? 지금 일단 상황을 봤을때는 앞에 커피도 있고 테이블 위에 많은 걸 보니까 사람의 흔적이 금방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지금 경보가 올렸어? 지금 CCTV 걸어 나오네 그러면 당연히 문으로 애들이 들어오겠죠? 총 빼 들어야지 총 빼야지 뒷쪽에 문 있대 아까 뒷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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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실패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작전 들어가면 탈출로랑 퇴출로를 다 정해놓거든요 전 안에 내부 상황 지도 건축 구조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데 지금 아까 문이 그렇게 있으면 불구하고 너무 태평하게 있어가지고 상당히 놀랬습니다 아 저기서 바로 튀어나오면 어떡하나 바로 죽을텐데 직업벙인가요? 약간 우리 007행위 약간 다니엘 크레이그 형님 닮았네 야 우리 다니엘 크레이그 형님이었으면 바로 잡았다 이게 총도 있네 아 드론 드론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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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창 탄창을 그 어평한 상태에서 탄창 확실히 갈고 요원인데 흥분했어 빨리 막 마음이 급하거든 근데 막 일어났는데 총은 안 나오고 실제로 저런 경우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게 탄창을 다 갈고 장전이 완료됐다 노래에서 장전까지 끝났다 그때 일어나야지 탄창 또 갈고 그렇지 우와 우와 여기 투망 투망 시간이 있네요 한정네 시간이 있네요 와 투망 줍네 투명망트 장난 아니네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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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진짜 예전에 게임할 때 투명망트 한번 가지고 싶어가지고 그래 해봤는데 투명망트가 못 가져봤다 그때 상황 했으면 좋았으면 죽었죠 크레이브 행위면 안 죽는데 방금 우리 요원은 약간 좀 나비 넥타이 메고 있을 때부터 심상치 않았는데 힘들었지 않았을까 지금 또 공사장에서 근무하시는 또 우리 요원입니다 지금 장비들이 지금 화물형 드론과 렌치 모총 뭐 이런 타카인가 또 화물형 드론 타고 보고 또 침투하러 들어갑니다 오 파이프라인을 지금 딱 보면 배운 사람입니다 침투를 지금 화물형 드론으로 저 위에까지 갈 수 있지만 혹시나 지금 침투라는 과정이기 때문에 소리 나는 것이 염려되어가지고 밑에 아주 딱 밑에 층까지 주차를 딱 하고 그 지역에서 파이프라인 바로 타고 막 올라와가지고 침투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씩씩하게 뛰고 있네요 상당히 씩씩합니다 지금 렌치 실제로 보면 이제 저런 상황에서 뭔가 처리를 해야 될 때는 앞에 인원이 어떻게 걷는지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고개의 각도는 어떤지 그 반복 습관을 가지는지 빠르게 분석을 하는 게 좋아요 그 사람에 맞춰서 최대한 안 들키게 조용 조용하게 가서 쫙 처리를 해야겠죠 그렇지만 우리 또 요원은 기가 막히게 보자마자 바로 파악을 하고 들어가서 바로 처단합니다 장난 아니야 배운 사람이야 와 못 못 못이 나가는 총인데 화판 같은 거 빵 꽂고 할 때 쓰는 총인데 저걸로 또 처리를 하네요 명중룰이 장난입니다 저 사람은 진짜 공사장에서 근무하는 척하는 진짜 요원이야 우리 트리키라톱스 일단 머리부터 빨간색이야 빨간색에 연막탄 그리고 와 가시방망이 일단 겁나 세 보입니다 우리 방망이 형님 마스크까지 끼고 트리키라톱스 머리 스타일 오 오 여러분 보면 정말 연막탄을 핀 뽑고 약간 이런식으로 던지거든요 연막탄을 탁 장치에 탁 터뜨리고 하는데 그냥 너무 시크하게 그냥 뭐 약간 지갑이나 폼 보여주듯이 약간 이렇게 던졌는데 던지고 나서는 너무 제 빠르게 가서 지금 아까 가시방망이로 적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야 방금 야 이거는 롯데자연치의 박정태 선수님 이 폼 아닙니까 사람을 저렇게 폐로 지금 이 캐릭터는 배우 김성균님 약간 좀 젊은 시절 닮은 것 같거든요 범죄의 전쟁 하정우님 오른팔로 나오신 또 배우님이신데 안티체이스 이제 드론을 따돌리기 위한 방어방인 것 같고요 클리어 더웨이 도로를 일단 뭐 그 지역을 뭐 클리어하게 만드는 그런 뭔가 장치인 것 같습니다 그 해킹하는 거 그런 거 같네요 보니까 그 밑에는 약간 빠루 같은 그런 건데 일단 차량 탈취하기 위한 도군가 약간 차량 탈취 범이네 씩씩씩씩하게 붙는데 어 이거 잠시만 야 이거 너무 일단 이때까지 타는 건지 겁나 빠르게 탑니다 또 차량 운전도 할 수 있구나 클리어 더웨이 딱 저 아이템을 쓰면 차량들이 막 다 비켜줍니다 열렬어 참게 여기서도 마찬가지네 어 아이템 많네 김성균님 아이템 많아 어 여기서도 지금 이 포인트를 보니까 저기 나온 위에 31개의 포인트를 지나가면 미션 성공하는 것 같고 어 이런 또 차량 미션도 있어 그렇지 아 호대서 인 풀악셀 풀악셀 아 호대서 인으로 제가 또 제가 또 여러분 또 레이싱을 또 하고 왔잖아요 배우고 왔잖아요 엄청 다양하네 게임이 우리 또 드라이버 요원이 미션을 수행해서 또 저쪽에 이제 알비온에 나오는 홍보한 저쪽 부분에 베르색의 혁명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아 진짜 요원들 같이 들어온나 해가지고 요원들 접속하자 그러면은 일단은 오늘 런던 A 구역 다 박살내러 간다 여러분 갑시다 다 가자 이래가지고 막 빡 박살내고 아냐 왜 같이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 CD? CD 받은 거 있나 혹시? CD 사줘 하나? 아니 아 자신스럽다 아니 플스에서 CD 들어가잖아 그래 약간 옛날 사람 될 뻔했네 여러분 지금 왓츠톡스 리전 이벤트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 채널 댓글에 저희가 고정 댓글 달아두면 그 URL 타고 가시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이벤트에 지금 다양한 경품이 지금 난리 난답니다 아 리미티드 에디션 왓츠톡스 리전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미션파서글 채널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미션파서글 에이전트 에이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올 파악 시작 왓츠톡스 리전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 머리가 질어 머리가 질어 400개 이상의 직업으로 경험하는 플레이의 혁명 누구나 혁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저와 함께 데드셋에 합류하세요 왓츠톡스 리전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 감사합니다.